세상을 보다 안전하게, 세상을 보다 편리하게 RGB 솔루션은 유페이퍼레스와 보안을 갖춘 신용카드 배송 시스템으로 스마트한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신용카드사는 특송사의 카드 배달을 위탁하기 위하여 고객 개인정보를 포함한 배송 데이터를 특송사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객정보 외부 유출 리스크, 업무 부담, 종이 동의서 관리 어려움 등 업무 혼선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RGB 솔루션은 이러한 문제 프로세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보안을 강화하고 비효율성을 제거한 페이퍼레스 신용카드 배송 시스템을 개발하였습니다 모바일 단말기 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데이터 안복화 기능과 MDM 솔루션을 반영시킴으로 고객의 개인정보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서명서부터 그리고 회수, 보관되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고요 그리고 비용 또한 많이 들거든요 더 큰 문제는 보안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전자문서와 그리고 보안을 갖춘 신용카드 배송 시스템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기존 기술랩이 전자문서 모바일 솔루션 도입 비용을 30% 감소시킬 수 있으며 지속적인 피드백 및 유지 보수가 가능하고 신용카드 동의서 회수, 보관, 리드 타임을 8일에서 3일로 축소시킬 수 있습니다 유페이퍼레스 배송 시스템 기술로 특허등록과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페이퍼레스와 보안을 갖춘 신용카드 배송 시스템 기술은 전자문서 생성 유연성과 처리 속도에서 탁월하며 사용자 모바일 기기 보안을 위한 MDM 솔루션이 가능하고 전자문서가 필요한 물류, 유통 산업군으로 확대가 가능합니다 물류 현장에서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고 그리고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물류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저희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좋아하시고 만족해하시는 물류 기업에서 최고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게 저희의 비전입니다 RGB 솔루션은 시대보다 앞선 끊임없는 연구 개발로 고객이 진정으로 원하는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갑니다